11기 하 6장 12기 하느님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복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지지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12기 하느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13기 하느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14기 하느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고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고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 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다시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팔십 세 갤에 거래되고 비둘기 떵 사분의 일 갑이 은 다섯 세 갤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장 마당에서 국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의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배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디모대전서 3장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네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다니엘 10장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게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의 나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고행하였다. 세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이 되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스무 나은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뚝에 와 있었다. 그때의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개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팔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의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오르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무 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10편 119편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윤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윤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윤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